여러분은 우리 한녀들이 결혼 후에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 부담과 동등하게 걱정하는 게 바로 고부갈등이고 시댁과 마찰이 짜증나서 우리 한녀들은 결혼을 하기 싫어한다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시댁과의 갈등이라 하면 올케와 시누이 간의 싸움이 있고 아내와 시어머니 간의 싸움이 있죠. 이 모든 내용은 한녀와 한녀 간의 기싸움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2024년 설날 여성시대를 뜨겁게 달군 새언니 개패고 싶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성 인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인간들이 같은 여자를 향해 개패고 싶다는 글을 쓰다니요? 진짜 개웃긴 여적여 내용 본문 보여드리죠. 처음 봤을 때부터 같은 보룡인인 나에게 반말하는 거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빠 못생기고 저도 못생겼는데 애 낳으면 못생기네 태어날까봐 애기 못 낳겠다라고 말했다. 근데 작년에 취집 마려웠는지 애기 가지려 노력 중이라며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고 지랄해서 엄마 아빠가 본가랑 같은 라인의 아파트 한 채 해줬음. 근데 새언니가 노산이라 애 낳을 때 죽을 뻔했어서 애 낳는데 고생했다고 차 뽑아달라 해서 엄마가 5천만원 지원해줌. 그러다 어제 엄마한테 듣게 됐는데 설날에 우리 애 안 들러도 되겠죠? 한 번 가면 계속 가야 하잖아요? 이지랄했다 하더라. 엄마 애기 보려고 만발의 준비 다 했는데 속상해서 울고 있음 진짜 개념 개밥 말아쳐먹었음. 시집살이 호되게 시키고 싶은데 엄마가 여려서 그것도 못하고 애새끼 크면 애새끼도 봐달라 할 듯. 이라고 말하며 한녀를 향해 한녀가 아주 극디를 넣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한 한녀는 정말 평범하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녀 중 한명이고 시집살이 호되게 시키고 싶은 저 한녀 시누이 역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녀 중 한명이지 않습니까? 여자들을 괴롭히는 건 기본적으로 남성이 아닙니다. 같은 여성들끼리 서로 죽어라고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게 일상인 거죠. 고부 갈등이 힘들다고 연병연병을 하지만 그 역시도 같은 여자들끼리의 갈등입니다. 간호사도 보세요. 간호사 태움 때문에 지랄맞아서 너무 힘들다 힘들다 연병을 하지만 결국 같은 여자들끼리 태우고 지지고 볶고 연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도 처음 결혼했을 때 시누이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겪었을 거고 저 시누이년도 나중에 결혼해서 똑같은 시누이에게 시집살이를 겪겠죠. 그리고 저 김치녀같이 결혼한 개념 밥 말아먹은 인간도 자기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가 똑같이 개념 밥 말아먹은 행동을 할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시기 질투 열등감 뒷담화의 시발점이자 종착력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우리 한녀 시누이는 자신이 나중에 받을 돈을 김치설거지녀가 가져가니까 개발작을 하면서 시집살이를 시키겠다 선언합니다. 결혼하고 개념 없이 행동하는 한녀는 평범한 한녀같이 애 낳고 일 안 할 거라 선언 후 직장도 관두고 노는 중이죠. 어쩜 이렇게 대한민국 여자들은 똑같은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한국 여자 잘못 설거지하면 여러분이 저 상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를 합시고 데리고 왔는데 부모님께 저지랄 떠는 한녀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가지 일침을 저 여자들에게 날려주겠습니다. 우리 한녀들 진짜 애잔하다 애잔의 여성인권 챙겨야 한다면서 남자 돈 빨아먹는 한녀식 혼수 삼천 결혼 동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녀들이 남자 돈 빨아먹으면서 김치짓하니까 그 김치짓에 분노하는 꼬라지 웃겨 진짜 니들이 저런 김치녀 만드는데 아주 커다란 일조를 했다는 거 있지만 이들이 만든 김치녀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티렴 이라는 일침을 날리고 저는 입에 담지도 못할 상욕을 얻어먹었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재앙에 짓눌린 한녀들의 애잔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일침 날리고 욕 오지게 먹은 은희가 불쌍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가해자도 여자 피해자도 여자 방관자도 여자 계집녀 3번이면 간사할 간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집니다.